김현동의 Don't you follow me 다같이 레벨 방문 기념 음리야 레벨업 가자 이 노래야 뭐지? 처음 들어봤어 와 이거 진짜 추억의 느낌이다 추억의 느낌 2000년대 초반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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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틸 스led거스 같은데 아 그러네 그렇게 안 빨라요 어렵다 느낌 Original 그동안 나이들 모두 기차하며 이 한잔 너도 잊자 너를 부모 같은 놈이야 끝났어? 끝났어? 저보세요 끝난 거예요? 네, 네,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좀 길게 나갔어요 오늘 긴 거예요? 와, 이거 너무 어렵다 자, 이렇게 되면 이 영향이 태연 씨한테까지 갑니다 내가 창피하려고 조금 내가 창피해 아, 벌써 예약이 지금 글자 수가 좀 있었는데도 오픈! 이야! 뭘 발라붙려 한여, 한여 했던 놈이야 모두들 한여 했던 놈이야 들리는 대로 쓴 거죠? 네 한여가 이거네 술 한 잔 하며 어! 한여, 한여 신도영 씨 파스판 오픈! 불러볼게요 동안 나이 들어 아, 나이 들어 동안인데 나이 들어 동안이지만 뭐 나중에는 어차피 결국에는 나이 든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 동안 나이 들어 나이 들어가 나에 이끌려 오, 뭐야? 동현이 오늘 나에 이끌려 어? 통안? 나에 이끌려, 나이 들어 비슷하죠? 동현 나이 들어 동현 나이 들어 동현 나이 들어 이, 이길려라고 썼는데 이길려가 말이 안 되니까 이끌, 끌일 것 같아 이끌려 이끌려가 있나 보다 이끌려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가 같은 놈이야 아, 같은 놈이야? 같은 놈이야? 모모 같은 놈이야? 태현 갑니다, 태현 파스판 오픈! 그동안 너는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을 들었어요 그동안 모두 있게 하는 여기서 확실한 건 뭡니까, 확실한 거? 확실한 거는 그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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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놈이야 그동안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야는 확실히 맞아 어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야 동쪽에 이끌려 동쪽에 이끌려? 동쪽에 이끌려? 그리고 입장을 두 번 하셔, 이분이 드르드르르 하다가 입장하며 드르르르르 입장에 눈이 와 짜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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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놈이야 전열이야 28 20 30 30 30 31 31 31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5 35 35 35 36 36